투명한 투명한 연근 투명한 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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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으로 먹어도 좋다고 했는데 연근 물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익혀서 먹은게 더 좋아 전부 칠라고 아아 연근으로 호박은 또 뭐야? 호박 절반만 붙이고 아 두가지? 호박전하고 연근전 아 이거 두개만 붙인다고? 아삭아삭하겠네 음 우선 껍질을 까내야 되는구나 감자칼로 흙 묻은거는 수입품이 아니라는걸 아 흙 묻은건 수입이 안되니까 아삭아삭한 소리가 나네 아삭아삭한 소리가 나네 응 이렇게 깎아서 깨끗이 씻어야 되는구나 아 연근이 이렇게 하얗지 않은데 어떤거 까놓은건 하얗더라 표백제 담궜놨나? 표백제 담궜놨니까 수입품? 수입품 아삭아삭한 소리가 나네 아주 그건 독간을 해서 입에도 못돼 우궈내야 돼 아 애호박 절반만? 절반만 붙인다고? 너무 얇아도 안 맛있어 두툼하게 잘라주고 응 연근도 두툼하게 잘라주는구나 연근도 두툼하게 잘라주는구나 연근도 두툼하게 잘라주는구나 아 그렇게 펼쳐놓고 소금을 뿌려? 응 간을 그렇게 미리 해주는구나 간을 그렇게 미리 해주는구나 뿌려가지고 또 응 여기가 호박도 간을 응 응 그렇게 밑간을 해야 맛있겠네 그래야 간이 맞지 응 홍고추도 썰어놓고 이렇게 동그라미 거기다 고명을 올래 아 호박전에 먹음직스럽게 이쁘게 먹음직스럽게 응 달걀을 응 연근은 하얀 흰자로 붙이고 응 호박전은 노른자로 붙이고 아 그래 따로 빼려고 두개 둘려앉다고? 여기다 노른자 응 그렇게 하고 전을 두가지로 하니까 그렇게 빼서 하면 색깔이 선명하고 더 이쁘잖아 그 계란에는 따로 소금을 안 넣어도 되나? 약간 넣어야 돼 아 계란에도? 잘 풀어주고 응 음 밀가루 부침가루를 좀 뿌려 놓고 응 아 우선 밀가루를 발라 놓고 응 그냥 밀가루가 아니라 튀김가루구나 부침가루 부침가루 응 호박 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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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무척 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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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릇노릇해지는 구나 노릇노릇해지는 구나 맛잇냄새나네 호박전 이것도 너무 두껍게 썰면 잘 안 익겠는데? 아삭아삭 맛있어 호박전처럼 너무 물러지지 않고 물에 오래 있는 거라 생으로 먹기는 그렇고 살균작용을 하라고 이렇게 익혀주는 게 좋아 연밥까지 다 열매있잖아 다 따내고 뿌리를 뽑거든 저기 세미원에 가면 드물머리 있는데 거기에 연꽃이 많지 이정도로 익혀주면 다 익어 살짝살짝 익히면 아삭아삭 맛있어 원래 생으로도 먹는구나 이제 노른자에 호박전을 부쳐 이제 노른자에 호박전을 부쳐 이제 노른자에 호박전을 부쳐 이제 노른자에 호박전을 부쳐 이제 뒤집으려면 놔야지 이제 노른자에 호박전을 부쳐 이제 노른자에 호박전이 음 이 다육도 고맹 나야 음 와 맛있겠네. 연근전은 하얗고, 노랗고. 음. 간장에 식초 좀 붓고. 아, 먹어도 돼. 먹어야지. 음. 맛있겠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지. 음. 아삭아삭하네. 음. 맛있다. 간장 살짝 찍어볼까? 음. 맛있네. 그렇게 완전히 익진 않는구나. 쨈으로도 먹는데, 살짝 익히라 그랬어. 호박전도 맛있다. 오래간만 해먹으면 맛있어. 연근이 그렇게 사람한테 좋대. 당도 내려주고, 혈압도 낮춰주고. 아, 그래? 뿌리가. 음. 국물이고, 영불이고, 더덕이고, 도라지고 다. 겨울에는 뿌리 채소를 먹어야 돼. 음. 김치도 쭉쭉 찢어 먹어야 맛있구나. 응. 와, 김치가 진짜 시원해. 맛있지? 음. 맛있는지 조금씩 이게 대가 흐르겠어. 근데 깔끔한 맛이야. 흐르겠다 그 소리야. 내년에 이제 알아서 했지. 아, 색깔을 맛있으면 됐지. 작년에도 너무 빨갰고. 빨갰고 놀래가지고. 오래를 조금 늘리고.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